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혼미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의 우리 인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비포 코로나, 애프트 코로나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시간을 가르는 그런 분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정도로 지금 많은 예측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인공지능, 이 AI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한 요소들을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AI의 출현으로 미래의 대량 실직이 예고가 된다 인간들의 위상은 점점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참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내면에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과연 이제 계속 이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기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의 소리를 많이들 이제 나누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염려는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런 염려들을 좀 불식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어느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었는데 이게 참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다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날 대화 주제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과연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이제 뭐 거기에 각각의 자기 직업을 따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대화가 한참 오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인 현직 교사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망세림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인공지능 AI가 절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설사 이 수업 내용을 온라인 강의로 틀어주더라도 이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역할은 사람 교사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이 만남 이 대면과 대면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사람 교사가 아니고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그 글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언택트라는 이런 용어가 자주 되뇌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비접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분석이 이제 이 언택트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뭐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 요즘엔 전부 다 이제 배달해서 음식은 오래전부터 그랬고 이제는 물건 생필품 전부 이제 배달을 받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비접촉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저도 예측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치료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교정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없는가 이거를 좀 반성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뭐 들려지는 이야기들마다 지금 이 만남의 목마름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송림중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셨나 봅니다 차를 몰고 그 송림중고등학교를 지나가시는데 눈물이 핀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건물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건물을 보니까 그냥 영감이 쏟아져서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만남과 만남의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을 잡아줄 때의 그 감동 그 교제 이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그저 AI가 설교하듯이 인공지능이 설교하듯이 아무런 마음에 영감이 없는 감동이 없는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이 만남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쓰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을 주고자 하는 이런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부활주의를 앞둔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에 많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금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군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담은 여러 성경들을 제가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 사도영전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영전 1장 3절을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11기 하 4장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예를 썼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이제 이 두 군데를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본문으로 삼은 두 구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대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부활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들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던지셨던 일곱 마디 말씀 이걸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유난히 와닿는 한 말씀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이 2000년 전 이 땅에서의 사역 역할이 참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날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묵상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2000년 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왜 성천하지 않으시고 무려 40일간을 이 땅에 더 머무셨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적으로 해놓고 있는 게 사도행진 2장 3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너무나 지난주 제 마음에 선명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이 다 끝나셨음에도 성천하지 않으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므로 말 미야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를 위시한 수많은 일꾼들이 엄청난 능력의 사역들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도들과 일꾼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100% 동의를 합니다 옳은 분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 흐름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흐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에 1장 3절에서 먼저 경험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목도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야 뭐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서술로 보니까 이게 참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도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은혜 그것을 경험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감동 이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감동으로 평생을 외길 인생 참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바울 아닙니까? 저는 이 고린도전스 15장에서 사도바울이 가졌던 그 감동의 외침이 참 마음에 얼마나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스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사도바울의 감동을 좀 느끼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력과 역할을 다 감당하셨지만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에 이 주님의 사랑의 정신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셨고 이제 시간이 흘러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핏박하던 사도바울에게도 이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2000년이 지난 저에게 이 시대의 제3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뀌게 된 이 수많은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란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거 참 아쉽지만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 현장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정가정 그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감격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그렇게 회복된 부활신앙이라면 둘째 그 부활신앙으로 시대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장 3절과 더불어 열한기하 4장을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한기하 4장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순햄 여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낳은 귀하게 낳은 외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런 절망을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열한기하 4장인데요 열한기하 4장 18절 그 비극적인 사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랬더니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제가 지난주 이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낮까지 이 표현을 보니까 그 아들이 해가 지기 전에 죽은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졸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열한기하 4장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사건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슴 아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고 없이 온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뭔 일이 있다 그러더니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루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낮까지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수많은 인생이 갑자기 찾아온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19절에 나오는 그 아이의 절규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사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요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제 안에 울림이 되니까 그렇게 잡았더니 주변에 우리 후배 목사들과 수많은 핍박을 해가지고 무슨 부활주의 설교 제목을 내머리야 내머리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로 제목을 포기하고 다른 제목을 잡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제목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의 설교 제목은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이랬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이게 계속 제 마음에 머물렀던 이유는요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찾아온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런 가슴 아픈 어떤 일들 때문에 신음소리 내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머리야 내머리야 하는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절망적인 사건을 지금 수냄 여인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인의 아들이 죽는 비극이 발생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거두시는 과정에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한 인물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살려내시는 능력을 이루어내는 데 수종을 든 엘리사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시종 계하시입니다 재원고에는요 이 파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살리는 엘리사 살리지 못하는 계하시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무능력한 계하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참 수종 돌며 보필했던 능력의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참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사와 계하시를 이렇게 규정지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계하시 따뜻한 엘리사 냉정한 계하시 대 따뜻한 엘리사 11개의 4장 27절을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을 둔 말씀인가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느닷없이 들이닥친 비극적인 불행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다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순엠 여인이 지금 이게 앞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 그에게 가서 그냥 그 발을 아는지라 이 표현 안에 그 여인의 혼념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냉정한 계하시 한마디로 물리쳐버립니다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이런 냉정한 계하시에 비해가지고 참 엘리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27절 3번 요구를 한번 보십시오 계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엘리사의 따뜻함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저에게도 절박하게 SOS 문을 두드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어떤 부류의 목사인가 냉정하게 그를 물리쳐라 물리치기를 원한다 그런 계하시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가 비록 그를 살려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내버려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그 부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오늘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깊이 돌아보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괴하시와 엘리사를 구분 짓는 두 번째 구분 지을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요 무성의한 괴하시 거기에 반해 정성을 다하는 엘리사입니다 이게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양인데요 자 11기야 4장 31절입니다 괴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종이 막대기 들고 가서 이렇게 함해봐라고 했으니 그냥 막 성의가 없습니다 막대기 툭 던져보고 안 깨어나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이게 무성의한 괴하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엘리사를 바로 그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하던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간절함이 엘리사의 간절함이 온 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한 아들을 잃고 고통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온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그다음 35절에 엘리사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다음에 다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미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다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온 마음이 실려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또 감염이 돼서 제가 아는 후배도 지금 어머니가 지금 양성 반응이 났다고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계속 제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에 유명한 신학자 엔티라이트가 시사주간지 타임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글을 기고했다는데 그 한 대목이 참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이 대목이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이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직업병이 뭡니까? 늘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무슨 일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가 보니 차라리 이렇게 영혼이 담겨지지 않는 설교는 인공지능 AI가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엔티라이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 함께 슬퍼하는 것 그 눈물을 공감해 주는 것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대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 격리 중이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작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정신이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여인의 눈물을 공감하는 능력 그 여인의 애통함을 내 애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지난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 운동이 지난 금요일로 끝이 났거든요 총 누적 헌금액이 32억 8천여만 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은행 계좌 이체 건수가 무려 17,700건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열매로 미자리교회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분들을 섬기는 사익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이거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자랑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루었고 우리는 그냥 장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분당 우리 교회만 하는 것처럼 떠벌려서 안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마음에 이 사건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비판받을 일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십시일반하여 17,700여 건의 정성이 모아져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저력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참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하시와 엘리야를 구분 짓는 잣대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지팡이만 의지하는 계하시 여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사예요 11개의 4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계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놓았으나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어떤 형상된 도구를 의지하는 계하시의 태도 여기에 반해서 아까 읽었던 33절의 엘리사를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의지하는 건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는 건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도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의 정직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뚫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거짓된 과장된 나는 성도들과는 차별화된 나는 저들이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가진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3일 뒤에 일어나는데 정당을 불문하고 엘리사처럼 이런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많이 배출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잘 모른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극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팡이만 의지하고 이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가 극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아보는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엘리사라는 인물과 개하시라는 인물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개하시와 같은 냉정하고 무성이하고 그렇게 지팡이만 의지하는 세속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따뜻하고 청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애통함으로 그렇게 나는 숨기기를 원한다 교회가 이런 엘리사의 정신을 회복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만수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운동이요 단순히 이제 우리 교회 출석 숫자를 5천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숫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워지게 될 이 서른개 교회가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서른 교회에 청빙받아 교회를 섬기게 될 담임 목사님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15명을 세우게 되고 외부에서 15명의 신실한 목사님들을 지금 우리가 청빙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일날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기도 제목으로 나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엘리사 선지자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서른개 교회를 담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평우리 마을 연로하신 한 할머니 권사님의 눈물이 배여 있고 땀이 배여 있고 그 수고한 결정체의 그 엄청난 참 그 귀한 물질을 재산을 약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한 게 가평우리 마을이고요 그런가 하면 가평의 2만평의 땅 이거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아이 망친다 그렇게 의미 있게 써달라고 어떤 또 젊은 부부께서 기정해 주신 그곳으로 시작한 게 가평우리 마을인데요 내년 가을 주면 이제 오픈이 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평우리 마을에 거기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숙박시설이 있고 거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또 무슨 커피숍이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오솔길이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로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평우리 마을이 이 엘리사의 성김의 정신이 살아있어 절망하는 그 순애녀인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평우리 마을이 마음으로 설레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지식이 많이 없고 경험이 많이 없고 세상 많이 못 살아본 젊은이들이지만 그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솔을 맞잡고 그 동산을 꾸려나가는 그 공간을 저는 너무나 상상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거 없이 그곳은 정말 치유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온 교회적으로 꾸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면요 가평우리 마을에서 생겨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양노원을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장애인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최근에도 들어보니까요 80대 아버지가 50대 장애인 자녀를 놓고 너무나 근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장애인 양노원이 세워진다면 저는 수십 번 이 가슴 아픈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장애인을 둔 모든 부모님의 눈물이래요 나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잖아요 가평우리 마을에서 이제 한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양노원의 꿈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꾼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엘리사의 심정이 녹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이 가평우리 마을이 어떤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런 동산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탁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기 숙박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영감이 묻어나고 여기에 그 커피숍은 세상의 화려한 커피숍과는 차별화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장애인은 어떤 일을 하고 비장애인은 무슨 일에 또 종사를 하고 그 오솔길 하나하나에 그냥 향기나는 나무가 심어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동산 하나의 하나의 창조짓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전에도요 이 일을 위하여 찬 마음을 써주시는 전문가 카피라이트 두 분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 전문성에 너무 감사했고 그 정성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평 우리 마을을 지금 설계해 주신 교수님이 건국대 교수님이요 은퇴하셨지만 뿌띠프랑스라고 하는 너무나 명소 이걸 설계해 주신 분이세요 그 교수님이 고맙게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재능기부 이 의미를 크게 보셔가지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연장에 가셔서 그렇게 성교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이 전문가에게 아무런 그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땀이 수고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세상과는 너무나 차별화된 그런 동산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드려질 부활주일 헌금 이제 전액을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진행되어 오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어제 최종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미자리 교회가 무려 5천여 교회예요 교단을 불문하고 제비뽑기로 지원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요 약 이리저리 다 합쳐서 900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결산을 하는 어제 저녁 무렵이에요 이 일을 담당하던 교육자가 짧은 메일을 한 통 보내왔는데 마음이 문묵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메일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서류 추첨된 몇몇 교회에 전화를 하던 중 한 교회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사모님이 받으시길래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건설 일용직에서 노동을 하고 대리 운전을 하고 있어 전화를 잘 못 받으시기 때문에 사모님 번호를 적어두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남편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원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 전화를 잡고 한참을 통곡하고 우셔서 관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우셨습니다 제가 참 민망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번 사역이 막막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는 이 설교 제목을 절망고 회복의 갈림길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대리 운전하시고 건설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면서까지 영혼을 숨기시는 이 귀한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들 손을 잡아드리고 그런가 하면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어려운 한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주와 여러분 예배 들이시는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부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